정치와 의회,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왠지 무겁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개념이죠. 학생들에게는 더욱 낯설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라도 하듯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 의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박창주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의원 선서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의장이 자리에 올라 개회를 선언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 학교 안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는 결의안은 이견 없이 채택됐지만. 학급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본 의원은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에 대한 규칙을 지키고 이를 위반할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업과 쉬는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집니다. 학생의 자율권 보장과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이 우선인지, 건강과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이 먼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하다가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과 부딪히거나 계단을 보지 못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고 쉬는 시간에 여가 활동을 지길 권리가 있습니다. 안건 통과 여부를 놓고 결국 표결에 붙여진 조례안.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든 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학생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통해 이견을 확인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몸으로 채득합니다. 다른 점은 서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지를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회고, 결정할 때는 더 많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의회의 의미입니다. 프로 정치인들의 무대인 동작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의회. 높게만 느껴졌던 의회 문턱을 넘어 학생들이 정치를 몸으로 익히는 현장 배움터가 됐습니다. HCN 뉴스 박창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